스타필드 청라 동구장의 조감도와 상세 개요가 공개되었습니다.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을 대표하는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카페에 글이 올라왔는데요. 해당 게시글에는 스타필드 청라의 대지 면적은 약 49,000평, 연면적 13만 7,800평, 이중 동구장 부분의 연면적은 2만 1,500평, 좌석수는 2만 명으로 적혀있는 개요가 함께 올라왔습니다. 주차시설은 지하에 5,350대, 지상공장물주차장 2,270대, 오글주차장 650대, 총 8,27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. 또한 2023년 12월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. 국내 최초 민간자본으로 지어지는 스타필드 청라 동구장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.